너네만 사람이야? 너네만 감정 있어? 나도 감정 있어! 진짜 속상해서 그런다! 나 방송 켠지 얼마 안 됐잖아! 하지마! 나는 고마워서 춤춰주는데 왜 자꾸 욕겹다 그래? 스톱뿔 내가 한두 번 말 했을 때 한두 번 재미있게 해줬을 때 그만해야지!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? 하지마! 하지마! 하지 말라면 좀 하지마! 안녕! 유튜브 구독해? 네? 방송 시간 끊고 잘 자다가 왔니 나아?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너네들이 알아줘야 돼! 내가 막 욕땡익하고 나뒹굴고 그러고 있느라 지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유튜브 요즘에 뭘 좀 씻어라야! 말 끊지 마라! 코 옆에 코 탁지 묻었다고요? 아이씨 이게 왜 어그로를 끌어! 아휴 짜증나! 아니 그래서! 제가요 그렇게 농땡이 피우는 게 아니고 내가 요즘에 유튜브에 영상을 일일이 일영상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! 그리고 광고도 막 들어오고 있거든? 얘들아 나 광고 겁나 많이 들어온다? 뭐예요? 근데? 광고 들어오는 거 다투수덕이라고 감사하세요! 맞아! 근데 진짜로! 어 그건 맞아! 우리 투수들한테 항상 고맙게 하지 마세요! 광고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! 아직 하진 않았지만 광고도 좀 자주 들어오고 그래서 광고주분들이랑 막 얘기하고 홍콩이도 산책 시켜줘야 되고 뭘 안 궁금해요 야! 안 궁금하면 나가라고! 내가 내 방송에서 내 얘기를 하겠다는데 왜 안 궁금하다 그래! 시끄러우면 말을 걸지말든가 뭐 화나게 해놓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어쩌라는 거야! 사람 짜증나게 하고 있어 그냥! 구미언니 바보 같아서 귀여워! 아하... 네! 뭐 구미 메카신도 중심도 아닌 전통 사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전통 사먹이야? 아니... 구미야 나 할 얘기가 있는데 나 이제 구미 방송 오래 못 봐 더 일찍 자해 아 괜찮아요 이런 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보면 되는 거지 내가 뭐... 어? 어디 간신... 왜 이렇게 방송을 조금 봐!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방송을 조금 봐!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쁘시네요 아 안녕 이런다니까 이런다고 이런다고 내 방에 관심 진짜 많다고 어? 아하... 호구미 누나 귀여운 척하면 만원 오빠! 구미 귀엽다! 귀엽지! 귀엽다고 말해! 구미 나오면 안 꺼지라니까 왜 안 꺼지고 있는 거야 구미야! 잘하자! 응? 저 되게 잘해요 왜 자꾸 이런데로 와! 펜슘 먹자이잖아! 아니 저거는 펜슘 먹으시면 되잖아! 펜슘 먹으시면 되잖아! 펜슘 먹으시면 되잖아! 펜슘 먹으시면 되잖아! 하지마! 하지마! 아니... 미리 말하는데 트름하면 밥상 다 엎어 뿐다 구미야 어른한테 예의를 갖춰라 펜슘 먹으시면 되잖아! 구미야! 너의 그 이쁨과 귀여움 때문에 내 통장이 나만하지 않는다! 애교 좀 부려줘! 이게 미쳤나! 말을 왜 나쁜 말만 하냐고요! 어린 년이 뭐야! 항상 말하지마! 월급 타고 병원비 입금하러 왔습니다! 아이고 10만원을! 아니 나도 여캠이니까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나쁘게 해! 왜 이렇게 역겹다고 해! 아 진짜 나도 속상하다 진짜! 야 역겹다는 말 안 좋은 말이잖아! 예쁘게 춤추는데 왜 역겹다고 해! 나도 속상해 진짜! 적당히 해야지! 좋은 말 많잖아! 나도 여캠이야 여캠! 10만원 받으면 춤 리액션 하는 여캠이라고! 왜 내가 10만원 받고 춤추는 걸 왜 그렇게 엄격한데 왜! 리액션 시작하기도 전에 왜 망했다 X댔다라 그래! 자꾸 계속 채팅창에 역겹다는 말 밖에 없잖아! 아 나도 서운해! 나도 서운해! 너네만 사람이야? 너네 그만 감정 있어? 나도 감정 있어! 진짜 속상해서 그런다! 나 방송 켠지 얼마 안 됐잖아! 하지마! 너네들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! 나는 고마워서 춤춰주는데 왜 자꾸 역겹다 그래! 스톱뿔! 내가 서운하다 했잖아! 내가 속상하다 했잖아! 내가 한두 번 말 했을 때 한두 번 재밌게 해줬을 때 그만해야지!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! 하지마! 하지마! 하지 말라면 좀 하지마! 역겹다고 하지마! 역겹다는 말 내가 또 뱀 사유에 넣는다! 그래가지고 또 뱀 당해가지고 돈 천원 주면서 뱀 안 풀어주면 후원 안 한다! 이렇게 협박하지도 좀 말고! 후원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! 하기 싫음 안 하면 되잖아! 왜 협박을 하고 그래요! 아니 역겹다는 채팅이 너무 많잖아! 하지 말라고! 목조롬 그리지마! 안녕하세요! 아 진짜 안 해 방송! 아 너무 역겹다는 말 너무 많이 했잖아! 내가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뭐라 그랬어? 야 나는 진짜 다른 사람들 세 번, 네 번 참을 때 나는 열 번! 아니 삼십 번, 사십 번! 백 번 참는 사람이야 나는! 왜 근데 이렇게 참아주면은 착하니까 괴롭히지 말아야겠다 해야 되는데 착하니까 이 새끼 더 괴롭혀야지! 왜 그렇게들 살아요! 역겹다는 말 하지 말라 했잖아! 안 이빨 넣으세요가 뭐야! 안 이빨을 어떻게 넣어! 앞에 있는 이빨인데! 에이 진짜 말 가지마!